일단은 서버너가 아래쪽에 있었던 위치에서 사용된 것 같죠. 그런데 얼핏 보기에 심포니아가 예쁘게 들어가지 않았던 걸로 보였습니다.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썼던 것 같은데 가득 심포니아 없는 상황이에요. 바닥에 절고 그리고 무거권이 그 위쪽으로 깔립니다. 일단 딜이 들어갔죠. 악마 타이밍도 잘 잡았어요. 고어 블리딩이 그대로 다 들어갔거든요. 결과적으로는 유명희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서 바드까지 처리 피어스 송 깔아두기도 했고 안 일어나면 맞아라. 참술사 2대19도 이거 막아줘야되죠. 그래도 동작까지 만들었어요. 나머지 무기로 버티고 자, 데모닝을 잡으면 훈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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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을 실살 적을 실살 옆에 선정 시간. 오히려 자, 이러면 가야죠. 무조건 잡으러 가야되거든요. 충전은 잡으러 가야죠, 솔직히. 와!!! 율법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쿨이 또 돌아올 타이밍이 됐거든요. 마일 타이밍에 순간 스틱업도 들어가면서 여기에서 이러면 돼 사실 문라이트 소닉을 그대로 범위 안에 걸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블라이드 주 딜기라서요 맞으면 갑니다 근데 체력들도 많이 뺏습니다 아 이거 체력이 밸런스인게 확 빠져가지고 어 바둑은 그렇죠 약간 싫어 가야죠 지금 빠져서 네 이타이징에 리스포까지 기다렸고요 이거 블레이드 커버 오자 이러면 동시에 어퍼 네 아까 일단 보호막 있었습니다 블랙스존이 그래도 일단 멈춰 아 홀리나이트의 각성기로 보호막 한 번 슛 높어서 타이밍에 네 타이밍이 같이 각성기 단테 너무 스태프적이거든요 5대5 아니 뭐야 청카라푸는 뭐 경기를 아까도 그러더니 끝끝에 붙잡아요 단테는 살려라 아슬아슬하니 줄타기가 하네 단테는 살려나 단테가 버티질 못했고요 순간적으로 데몬그랩 반겨지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네 지금 한다미 선수도 결국에는 훈서 선수를 노리기 위해서 상대가 물자마자 같이 순보로 들어와주는 모습이었거든요 지금처럼요 네 자 데몬그랩으로 당겨졌었죠 이제 무 오 한꺼번에 지금 이거 트리플케일 강이죠 네 암마왕 열심히 데미지를 넣고 암마왕 피면 스킬로 거치다가 결국에는 체력 때문에 와 아래로 몰고서 각성기 한 번 쓰면 여맹이의 무거권이 하나 남아있기는 한데요 여기다 갔어요 제일 먹고 같이 근데 섹시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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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날두 같고 서로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시간 5초 4초 끝났고 요운동이 요운동이 이대로 마무리 아까부터 요운동 선수들은 또 각성기를 좀 예 잘 쓰는 거 가 보였었고 그냥 묶어 아 묶어서 쓰고 한 땀 체력 많이 빠져서 갈 수가 아오 기공장 일단 밀어요 그럼 훈서가 묶어져 훈서가 묶어져 다시 한 번 셋이 다 같이 셋이 다 같이 훈신철의 마무리 아 이거는 둘을 잡기에는 시간이 일단 부족해 보이는데 10초 아 자 그 다음 일단 하나 하나는 더 잡았고요 자 그리고 게이더 윌옵션 이거는 버티기 위한 버티기 위한 각성기였던 거 같은데요 이거 우지 말아죠 우지 말아 아니 파일이 시간 오 저쪽으로 테러가 없는 곳으로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네 토너 일단은 묶였는데요 한월성 자 위쪽에 각성기 플래시 블링크 그리고 플래시 블링크 그리고 플래시 블링크 미스쿤 마일스톤도 남아있어서 아직도 자유로워요 와 네 베라는 무너로 선수 진짜 방금 슈퍼플레이였죠 네 심포니아 남아있기 때문에 15초 타이밍 보나요? 이제 나왔으니까 지금은 근데 무조건 물어줘야 돼요 예 가야 돼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네 콤보로 정리를 하던지 이 시간 중 바로 자 심포니아까지 나오고요 시간이 3초 2초 마리오케어가 좀 짧아요 마리오케어가 좀 짧아요 자 독점 단태가 빠져나가면서 룸의 장인 망고도 체력을 조금씩 뺐어요 그쵸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 아직까지는 지금 할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대원 위치가 약간 좀 불안해 보입니다 어 그래도 마력 빠진 거 보고 들어가려 한 거 같거든요 마력이 진영을 갈라 썼는데 오 잡혔죠 아 총기라서 이게 개입하려다가 풀린 거 같고요 네 다음은 이거 장룡제 풍경 폭주에다가 네 지금 금강 성공 타이밍이기 때문에 각만 잘 나오면 아 9분씩 간접하라 한 번 빌렸죠 여기 감성기 아직 못 썼어요 아 시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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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리 파이리 네 썼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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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게 4대3 4대5 마이콘